하이, 얌얌이들! 아임 지니! 투데이 먹방 불닭 불닭이야! 치즈, 미트 스파게티, 얇고, 파이팅, 쫄깃기, 불닭 파티! 이 시각은 당분간의 미트 스파게티에 이 시각도 마üş합니다. 제 시각은 내로는 너무 맛있다. 다음 제일 궁금했던 불닭만두를 먹어볼게요. 이번에는 한입에 안 뜨거워! 한입에 먹을 수 없습니다. 불닭맛인데 하나는 불닭, 하나는 까지도 맛. 지니의 개인적인 취향의 맛은 불닭맛이 훨씬 맛있다는 이번에는 이 두꺼운 면. 와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. 여러분 이거 꼭 사두세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이번에는 소세지. 와 너무 맛있어. 투게더 베리 딜리셔스. 지니가 좋아하는 거랑. 음 맛있다. 불닭마요. 투게더. 음 맛있어 맛있어. 하지만 맵지 않아요 여러분. 우리에게 매움 불닭했어요. 예예예예예예. 음 맛있어 맛있어. 미트 소스 스파게티. 음. 이 취향 아니야. 지니의 취향은 아닌 걸로. 이번에는 떡볶이. 음. 왜요 이제 소스. 짠. 음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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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고치. 이럴 땐 달걀. 달걀. 음. 치즈불닭을. 올리고. 와. 정말. 그래도 맵다면. 준비한 게 있어요. 우리 드림치즈. 치즈. 치즈랑. 투게더. 냠냠이들 한입. 냠냠냠냠냠냠. 시니도 한입. 음. 대박. 여러분. 치즈 좀 보세요. 힘들어나요. 우리는 무슨 민족입니까? 김치. 민족입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꿀닭김치. 세상에 나 불닭볶음김치가 있어 화끈하게 매운 리얼밥도둑 과연 밥도둑임치 잠깐만 불닭맛의 김치는 아니고 매콤한 볶음김치 불닭김치만두 가득뜨려 와 아주 맛있군 I have one problem 갈수록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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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this? 이 불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오 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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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고 우와 음 Should I try? Nope 아빠가 I want dessert 와우 불닭 스넥 지루함 스트레스 화끈하게 우쇼 스프 간지롱 저장 모박 으으음 마지막으로 얌얌이들이 좋아하는 KSMR Sierra 멜리 납님 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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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